한글자막 by 한효정 정성판서의 자재로서 팔도 감사를 마다하고 도난 후 내 팝을 늘려서 닭서리로 만나서 내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절씨구씨구 들어간다 내 선생님 누구신지 나보다 더 자리 온다 지리고 지리고 자리 온다 품파라 품파라 들어간다 시구시구 시구시구 들어간다 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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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일자나 한자나 둘구나 무니 일평단식 먹은 밤 죽음은 죽었지 못했었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일자나 한자나 둘구나 무니 이성초 설탈 사러 갈 때 건들거리면서 사러 가세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삼자나 한자나 둘구나 무니 삼어디 다 삼진 나리에 지민이 한 쌍이 바라들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어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철저히 저리 쉬고 들어간다 일사나 한자나 둘구나 무니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